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이어서 엊그제 랑 이어서 지금 그 옥마산 뒤에 쪽 동쪽을 타고 있습니다 아예 앞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다시 읽으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유구인 버터 성균까지 이렇게 있어서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밀꽃 애기버섯 인데요 전에는 애기밀버섯 이라고 했죠 이름이 좀 그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아마 거의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밀꽃 애기버섯 으로 낙엽 버섯과 밀버섯 속에 속한 버섯 인데요 이 한때는 뭐 솔밭 버섯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꽃 애기버섯 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했었구요 또 뭐 송이버섯 송이버섯 과로도 분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균학해 있는 분들이 아주 애를 먹나 봐요 정리하는데 많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형태를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어 지금 가장 적당한 크기 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반 구형 이죠 예 나중에 예 이 위처럼 이렇게 평평해 집니다 그 약간 이렇게 좀 언덕 비슷하게 평평해 지구요 색깔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운데 쪽으로 약간 어둡고 그 다음에 어 그 갓 쪽으로 갈수록 이제 조금 밝아 지는데요 음 그런데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아 지는 게 있고 더 밝아 지는 것도 있어요 요 밑에 지금 하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밝아 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그 밝은 것은 또 이름이 달라요 오렌지 밀버섯 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사실 그 채 조직은 어 바른 주름 쌀 또는 올린 주름 쌀 이 것도 아주 밀생을 합니다 하나를 한번 볼까요 어 저 아래 있는 거를 제가 볼까요 여기 주변에 버섯이 좀 제법 있으니까 아 아 자 요걸 보면은 뒤에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지금 이래요 아 아주 밀생을 하죠 그리고 어 주름 쌀은 이제 끝붙은 형 이라고 하는데요 뭐 또는 이제 뭐 떨어진 형 뭐 그래서 이제 빽빽하게 에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갓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4cm 5cm 이런거 되겠죠 상태 좋으면 한 5cm 까지 5,6cm 까지도 크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예 대 길이가 보통 좀 뭐 한 작으면은 한 5cm 요건 한 8cm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요 어 뭐 큰 건 10cm 까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께는 4,5mm 이런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이 속이 비어 있어요 줄기 여기 속이 지금 지금도 에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제가 만져서 그 저 어 털이 이 대에 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쪽에 보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께요 아 균사가 이렇게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위에 털이 이렇게 있구요 제가 지금 만져 가지고 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고동색으로 변했죠 어렸을 때는 좀 밝은 색 였다가 자 요건 좀 약간 어린데 요걸 하나 좀 뽑아볼까요 빠지나 아 자 요거는 밝죠 예 약간 밝습니다 이렇게 넓적에서 지금 굵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아 요런 형태 요게 변합니다 어 이게 좀 다른데요 이거 잠깐만요 아 뭐 밑에서 벌레들이 잘 잡서 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예 좀 지금 주름살이 달라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 어 이게 이제 식용버섯 인데요 그 맛과 향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생식은 안 돼요 어 생식은 중독 중독 우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반드시 데쳐서 우려 가지고 어 요리를 해야 된다고 요 사실 우리가 잡버섯 중에서는 뭐 거의 뭐 약방의 감초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 거의 뭐 제가 그 버섯 전구를 좋아해서 가끔 야생버섯 전구를 먹는데요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예 아주 흔하고 또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예 이건 어디가나 다 해서 이건 또 이 먹을 때 대부분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위에 뭐 갓은 어떻게 돼서 뭐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해 먹는 게 된장찌개 아니면 버섯 전구를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그 좀 전에 이제 밀버섯 속이라 하겠잖아요 그 오렌지 밀버섯은 이거와 유사한데 갓 표면이 굉장히 밝은 색 이에요 그래서 약간 노란빛이 도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제가 이제 동시에 지금 공방을 찾아 봤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동시에 설명해 드리기가 좋은데 그 외에도 뭐 가랑잎 밀버섯 있고 다발밀버섯 무치밀버섯 그 다음에 뭐 뭐더라 민옥 인가요 뭐 이런 이런 종류 이것 좀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오렌지 밀 하고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밀꽃 애기 버섯은 이 식용 이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몰라요 모르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제가 아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 보이는 그 이거는 식용버섯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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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태 갓 위에요 에 가시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름살이 빽빽 하죠 예 그 다음에 대에 대 굵기는 에 기부 쪽이나 아이고 저 위에 까지 크기는 큰 차이가 안납니다 약간 위에 가 굵은 정도 그 다음에 몸에 대 몸에 털이 있고 뭐 처음에는 밝은 색였다가 어 나중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이 바로 그 기부 쪽에는 균사체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볼까요 한번 확대가 되려나요 어 확대해서 좀 더 보여 드리면 요런 형태입니다 주름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그리고 이거는 이 때가 워낙 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에 식용 여부 이 이 밀꽃 애기버섯 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께요 야 요거 요거 탭 위에 지름을 보시면 요런 형태 구요 자 지금 제가 어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자 처음 나올 때 이보다 더 치는 것도 있어요 처음 나올 때 예 여기도 지금 있어 여기 좀 조그마한 가나 나오는데요 자 요렇게까지 진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진하죠 아 맛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런거는 어 뭐 드셔도 큰 문제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데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 그 먹을 수 있는 우리 식용버섯을 약용버섯 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밀꽃 애기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